안녕하세요. D-67번 김상국입니다. 나훈아 씨의 물레방아 도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돌담길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진공다리 건너갈 듯 뒤돌아보면 서울로 떠나간 사람 찬리타야 멀리 가다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네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진공다리 건너갈 듯 뒤돌아볼 때 손을 잡고 아쉬워하며 골목길을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찬리타야 멀리 가다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고향이 물레방아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감사합니다.